지난해 경기도 내 산불 발생은 총 172건으로 전국 대비 26%를 차지했으나 산불 진화 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면적은 전국 대비 약 1%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기도는 올해도 성남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에 20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분산 배치해 산불 발생 30일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골든타임제를 운영합니다.